안녕하세요. 커피 운영하고 있는 성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커피를 공부하면서 맛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다가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면서 커피를 마시게 되면 더 다양한 커피를 마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되게 단순한 생각에서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되게 작은 카페이긴 하지만 매일 달라지는 원두로 아메리카노를 드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인테리어는 제가 이제 손수 거의 한 거라서 저의 느낌을 많이 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주력으로 하는 메뉴는 제가 이제 스페셜티 로스팅을 직접 하기 때문에 매일 달라지는 커피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원두, 특별히 어떤 메뉴라고 하기보다는 원두 부분에서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두를 수급하는 데 있어서 좋은 생두를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날 이제 커피에 세팅이 안 잡히거나 했을 때는 가급적 판매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생두라든지 물 부분에 있어서 커피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퀄리티를 유지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커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저와 함께 맛있는 커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